이렇게 첫인상 때문에 손해 아닌 손해를 보기도 하는 스타들 그렇다면 샤인이는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? 특히 저는 해민군 초등학교 6학년 때였네요 아 아기가 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첫인상 하면 무엇보다 온이형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보다 동생인 줄 알고 제가 반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동환입니다 동환이에요 엄청 동환이에요 저보다 두 살은 어린 줄 알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단 민호 형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눈이 동그랗지 사람이 있지 하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때는 키가 많이 작았는데 키가 빨리 쑥 컸고 그렇다면 샤인이가 신인상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? 샤인이 멤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내려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죠? 아 울었죠? 대의실에서 이부가 시작하기 전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동환이 형은 이부가 시작하고도 못들어올 뻔했어요 그냥 눈이 너무 부어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즐거워서 행복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부모님과 통화했던 기억이 또 나아요